안녕하세요.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 2010학년도 9월 목표 나영 30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. 다음 표와 같이 3개의 과목 각각 2개의 수준으로 구성된 6개의 과제가 있대요. 뭔 말인지 모르겠어. 각 과목의 과제는 수준 1의 과제를 제출한 후에만 수준 2의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.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친절하게 나와있어.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국어 A, 수학 A, 국어 B 뭐 요런 식으로 순서대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대요.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국어 A를 제출을 해야만 국어 누구야? 국어 B를 들을 수가 있다고. 또 수학 A를 제출을 해야만 수학 B를 낼 수가 있다고요. 마찬가지로 영어 A를 제출을 해야만 영어 B를 제출을 할 수가 있다고. 지금 섞여있고 이러잖아. 국어랑 수학, 영어가 섞여있는데 야 국어, 수학, 영어는 보지 마. 근데 국어끼리 국어 A, 국어 B, 수학 A, 수학 B, 영어 A, 영어 B까지는 얘네끼리는 순서가 존재한다는 거야. 무조건 A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B를 제출을 하셔야 된다고요.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. 국어 A랑 국어 B를 똑같이 동그라미, 동그라미나 보자고. 얘 구분지으시면 안 된다고요. 왜? 앞에 오는 동그라미가 무조건 국어 A인 거야. 그 다음에 수학 A를 별표, 별표라고 하자고. 여어 A를 세모, 세모라고 하자고. 같은 거야. 구분이 안 가. A랑 B는 구분이 안 가고 그냥 동그라미, 별표, 세모 배열 쫙 시킨 다음에 처음 하는 동그라미에 국어 A 집어넣어. 처음 오는 별표에 수학 A 집어넣어. 두 번째 오는 별표에 수학 B 집어넣어. 됐어요? 자, 그러면 몇 가지를 배열을 하면 되는 거고 6패토리얼을 배열을 하시면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같은 게 2개, 2개, 2개가 있지. 구분이 안 가는 게 그러니까 2팩, 2팩, 2팩으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되겠네요. 그래서 얘는 720을 뭘로 나눠야 되니까? 8로 나눠야 되니까 90까지의 경우가 생기겠네요. 얘도 마찬가지로 까고 봤더니 엄청 쉽죠? 엄청 쉬워요. 그러니까 너무 막 토기하려고 하지 말고 침착하게 접근만 해보면 쉬운 문제들이 엄청 많다고 확률해요, 통계에서. 그래서 정답은 90까지가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